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. 장애는 우리 마누라 가게 버리면 안 되지. 나야 괜찮지. 여기 가게. 오세요. 오세요.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. 나만 가끔 주시고. 혼자 다니는 지 좀 됐어. 이쪽 안 좋아지셔서 거의 매일. 모두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어야 한다.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, 다경 씨. 오늘 임신이래요. 누가 올라선 거요? 이댁 따님이야. 내 남편이랑 아랑패서 임신했다고요. 남의 가정을 기판내는 건 나쁜 남들이나 하는 짓이다. 이 미친. 진짜리.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사람 빡 돌게만 되잖아요.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. 알아서 살포 담아보세요. 이브가. 이브가. 부모님, 그랬을까? 그날 참 내게 불어붙인걸. 나아줘서 고마워, 엄마. 그날 참 내게 불어붙인걸. 그날 참 내게 불어붙인걸. 그날 참 내게 불어붙인걸. 그날 참 내게 불어붙인걸.